본격적인 여름 핵락처를 맞아서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구조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 13일 삼척시 근당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자 2명이 수영 미숙으로 사망했고, 같은 날 정선에서는 다슬기를 줍던 5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또 소방본부는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자 특수구조단과 환동의 재난대응단 등 소방구조인력을 도내 주요 유원지 6곳에 전진 배치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. 또 시민수상구조대원 575명을 도내 해수욕장과 물놀이 유원지 19곳에 배치해서 물놀이 사고의 차례 인명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